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이 퍼스트 가이드의 전문 가이드 클레어입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 여성분들 지금 잘생긴 이탈리아 미남들 구경하시느라 바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 축구 때문에 여기 밀라노를 일부러 경로에 놓고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보통 근데 여기 밀라노를 길게 일정을 잡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심하면 반나절 정도 보고 바로 또 다른 데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알려진 거랑은 다르게 밀라노가 구석구석 보자면 또 알차게 보고 갈 수 있는 게 많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바로 보이시는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부터 시작해서 브레라지구, 스포르체스코성, 그리고 나빌리오 운하까지 이렇게 쭉 돌아보는 게 저희 시티투어 일정이 되겠습니다. 밀라노는 간단히 보고 가신다기에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예요. 여기는 무려 286년부터 그 유명한 서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라노 칭령. 기억나세요?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비로소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선포를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한 사건이죠. 이것도 학창시절에는 그냥 뭐 313년 밀라노 칭령 이렇게 외우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외우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지금 여기 밀라노에 와서 또 떠올려 보니까 색다른 느낌이죠. 그 밀라노 칭령을 계기로 기독교 전파가 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유럽의 중세 역사와 떼려야 될 수 없는 종교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역사적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 밀라노입니다. 거기다 지금의 이탈리아를 있게 한 이탈리아 독립전쟁에 말하자면 불씨가 된 곳이기도 해요. 이탈리아가 지금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중세 때는 각각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다가 그 이후로 이제 뭐 나폴레옹의 지배도 받다가 스페인 지배도 받다가 또 당시 이제 강대국이었던 합스부르크 지금의 이제 오스트리아죠. 이 합스부르크의 지배도 받다가 했거든요. 그러다 이따 투어하면서 만나게 될 비토레오 에마누엘레 2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에 의해서 이제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일이 되면서 하나의 나라가 된 곳이 바로 이탈리아예요. 근데 이 이탈리아 왕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합스부르크와의 독립전쟁,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을 치렀어야 했거든요. 그 전쟁의 시초가 바로 1848년 합스부르크 왕국에 대항한 밀라노 폭동이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 된 이탈리아가 만들어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던 곳이 밀라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밀라노가 문화적으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 아시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로 활동을 했던 곳이 여기 밀라노예요. 저희 이따 가볼 스포르체스코 성도 다빈치가 건축에 참여했다고 하고요. 나빌리오 우나도 이 다빈치가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약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나리자와 더불어 다빈치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도 여기 밀라노에 있습니다. 투어의 선택 경로로 포함되어 있는데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라는 성당에 있습니다. 피렌체 출신이었던 그는 서른이 되면서 피렌체보다 더 큰 대도시인 밀라노로 와서 17년 동안 머물게 되어 예술, 과학, 학문이 발달한 대도시였던 밀라노에서 그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식물학, 광학, 수학, 천문학, 해부학, 심지어 요리의 음악까지 발을 넓히게 됩니다. 다빈치의 영향으로 르네상스 시기 밀라노의 문화는 크게 발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투어 경로 중에 스칼라 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음악에 조금 조회가 깊으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밀라노가 음악 하면은 또 알아주는 도시라는 거 특히 이제 오페라 하면은 밀라노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오페라의 어머니, 아버지 요렇게 불리는 푸치니와 베르디가 요기 밀라노에서 모두 활동을 했습니다. 이 푸치니의 나비부인 그리고 이제 베르디의 오델로 요런 이제 유명한 오페라의 초연이 처음 공연된 걸 초연이라고 하는데 이따가실 스칼라 극장에서 요것들이 다 초연되었어요. 음악의 도시, 오페라의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음악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곳이 여기 밀라노랍니다. 어떠세요? 물론 이제 밀라노는 쇼핑과 패션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도시고 패션위크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오시죠. 관심, 그런 곳에 이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다들 알고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실 만한 밀라노의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려봤어요. 모두 저희 앞으로 진행될 투어 장소들과 관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배경 지식을 제가 살짝 설명드린 거고요. 혹시 아직 밀라노 안 가신 상태에서 뭐 경로 같은 거를 짜면서 요 지금 저의 투어 소개 멘트를 듣고 계신다면 참고하셔가지고 밀라노의 시간 투자를 조금 더 하신다던가 경로를 짜실 때 참고를 해보신다던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자세하고 재밌는 얘기는 저희 투어 진행하면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제 본견적으로 첫 번째 투어 장소인 두어모호부터 이제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투어 시작하겠습니다.